낑머릉 오 쉣 쉣 자연은 진짜 무조건 전력자해 이거봐 보여요 전복작 탓스텍 된거? 야 버그 아니야 이거? 야 왜 탓스텍 시크 타야 이거? 야 버그인가 봐 저마 저마 아 이거 다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어 네 인스! 야 같이 가지 씨벌 정없다 아아 아 에바다 야 쿠로쿠로쿠로쿠빙 죽었다 진짜 뭐해 에이스 아 나 궁극기 씨발 존나 불안해 아 나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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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신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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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진짜 럼블이 당한다 럼블이 거의 도인비당하네 진짜 개소름 돋네 진짜 와 저 챔폰 그 와중에 엮였고 왜 깠어 저건 또 아 진짜 리신 하아 네잉스 아 지랄하지마 짜증나니까 네잉스 좋아요 오 쉣 와 스탠덜하네요 으아아아 이 신 지지래 지지 지지가 뭔지 몰라 굿게임이 뭔지 몰라 저 자퀴 FG야 FG 뻑게임이야 그냥 ㅈㄴ 못해놓고 오어엉 아아아아 아 승전보 존나 안터지네 진짜 잡을 수 있나? 잡으면 뭐한데? 네잉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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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씨발 먹지마 아 흔기증 나 저걸 왜 먹어 씨발 아니 이걸 야 야 어떻게 알고 씨발 까비 즉기 버려졌다 가! 네잉스 오! 오! 아 먹었어 먹었어 아니 아 이 W 네니스 이 새끼 뭐하냐 에니스 미친놈이네 저풀씨 존나 크다 진짜 왜 내가 바로 때렸었는데 에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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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에니스 에니스 프리시즌에는 비록 페달이기는데 이 티문이 11월 18일에 있었더라 에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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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다니까? 대체 이걸 보고 틀리라는 건 대체 뭐지? 군대나 갔다와 아니 이게 어린 친구들 요새 틀리라고 하면 하나도 공격 안 돼요 그냥 군 이거 한마디 해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 그냥 군대 가는 거 명예롭죠 전혀 데미지 안 받죠 가보세요 명예로운 건 맞아 명예로운 건 맞아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더라 명예로운 건 맞아요 나랑 지키다 온 거 명예로운 거 맞는데 이제 갔다 오면 저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한입만 아 시발 아 이게 W만 이게 안다? 이거 죽이면 대박이다 근데 진짜 이거 이거 레오나야 어디가 이거 봐 빠져 쭉 빠져 아니 그냥 빠지지 아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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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푸시 끝자락 좋다 이 지리얼 탈출 왜 안하냐 나같으면 했어 진짜 아 진짜 씨발새끼 이거 와 죽같다 위조톤 개사기야 그냥 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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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어줘야지 정글이 얼른 데니스 할만해 할만해 런블부터 죽여버려 아 어? 이리로 들어가 이리로 데니스 세나가 존나 못해 근데 진짜 이거 이길 수 있어 아 아 뭐하냐 레인스 레인스 야 용 다 먹었다 아 이제 활성화가 되는거구나 4개 먹으면 화염 드래곤 영혼 쯧 깨끗 깨끗 도교 아 아 아 시발 아 진짜 아 왜 우리팀 타면 복귀텔 타 시발 시발 하루에 8시간씩 해도 점수가 그대로야 응원 좀 해주라 어 시발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줘야 될 것 같은데 뭘 들어간다고? 데니스 데니스 구라였는데 진짜 데네시오피 괴롭다 아 이걸 피하네 아 시발 필드 그만 찍고 좀 쳐와 아 스루스버하다 시발 아 진짜 짜증난다 시발 아 왜 킬 안들어와 나한테 하나도 킬이 하나도 안들어오는데 시발 데니스 역시 사기 캐릭 어 이 새끼 뭐야 아칼리 미신은 저런거 맞추면 아 아 좀 줘라 시발 나 킬 하나도 못 먹어 존나 배고파 아 아 아 너무 따로 싸웠는데 이거? 어 아 이거는 존망했는데 자야가 시발 천원 막었네 그런좀 에이스 베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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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토보 귀소리 찾아가면 몇 층인지 알 수 에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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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구이 안써줘 아 명맞았구나 아 아니 그럼 후원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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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아 뭐해 왜 안써? 반피 깎고 시작해야지 해 뭐해? W렉치 갔어 이럴거면 그냥 ㅈㄴ 때려 그냥 근데 보여요 전복장 10택? 자유라칸 가시 때리면 W키고 전복장 10택? ㅈㄴ 빨리 싸요 야칸이 때려도 차나봐 W가 저게 내꺼 스킬이니까 저도 이거 백님 방송에서 봤거든요 ㅅㅂ 아 이게 왜 끌리냐 아 진짜 나 멘탈 나간다 아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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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кicias아 강댕이 다 다 나간 것 같앤데 아니 네가 끌려서 죽어 혼자 그냥 아 왜 같이 죽어 믿고 있었다고 아 반응 꼬라지 마 이 느낌 왜 이렇게 안죽어 이거 아 아 먹었다 아 아 아 얘도 진짜 개볼란데 나 잉스 나 잉스 아 아 아 에이 아 아 아니 시발 아 멘탈 깨졌어 아 시발 야 롤 그만해 아 죽같아 캐리 캐리 십캐리 вполне 나 아니야 망